자, 오늘 사회를 맡은 김혜영, 김평태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첫 번째 선선은 서울 라타팀의 얼쑤 빙고를 준비했습니다. 우리 라타팀을 끄고 박수로 예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라타팀의 얼쑤 빙고 박수 자, 박수로 예전해 주시기 바랍니다. 내 사랑받는 즐거운 창으로 떠오르면 Guo Mel-Bean 우 nó 욕 나서 찍려나가라는 ME 여태까지 набgende게 한 명 넘어갔는데 지난 날 새해 내 사랑으로 오는 우리 선산당로 가는 전주 노릇돋아 남들돋아 세워라 한 생만으로 안아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울어 보지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한 명 넘어갔는데 여전히 숨겨나 다가오네 여기까지 많은 아이들 한 명 넘어갔는데 지난 날 새해 내 사랑으로 오는 우리 선산당로 가는 전주 노릇돋아 남들돋아 세워라 한 생만으로 세워라 한 생만으로 오는 우리 여기까지 많은 인데 한 명 넘어갔는데 pocket Talks 지난뿐이 지난뿐이 우리는 서산으로 가는 적은 친구 또 가만히 놀랐구나 눈빛 세워라 다니지 마구 눈빛 세워라 다니지 마구 또 가만히 놀라게 또 가만히 놀라게 더car 그길에 박수 쳐주세요 사랑에 노릇는 소리 세상에 있는 꿈속어는 날은 뭐야 날의 것 또 안 가볍은 날은 흥미로운 물이 흔들리고 내게는 뭐꼬 내게도 모두 못찾은 날은 내가 모르는 걸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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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